a mother rat will build a nest for her young. 엄마 쥐는 둥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영들을 위해, 그러니까 새끼들을 위해. Even if she has never seen another rat in her lifetime. 엄마 쥐가 일생에서 다른 쥐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Similarly 비슷하게 spider will spin a web, 거미는 거미줄을 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는 will create her own cocoon, 자신의 그 고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 b번은 댐을 건설할 것입니다. Even if no contemporary ever showed them how to accomplish this complex task. Contemporary는 이럴 때, 같은 시대의 존재라고 해석해 주면 되구요. 그래서 같은 시대의 존재가 no하고 ever 앞치니까 never, 결코 그들에게 사형식 동사야.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로 하죠. 어떻게 이 복잡한 일들을 성취해야 할지를,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이런 걸 할 것입니다. Many young animals learn vital lessons, 많은 어린 동물들은 이 중요한 레슨을 배웁니다. 자, by watching and imitating a parent or other elders. 그래서 이 부모나 혹은 다른, 그 엘더 하면은 이제 그 자기보다 연장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인 개체들을 바라보고 모방함으로써.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네. 그치? 내용이 확 달라지잖아. 여기서는 다른 이제 다른 개체가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바라보고 모방해서 이거를 배운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된 거잖아. 그죠? 자, that is not to say that. 그것은 대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절이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These are not learned behavior. 이것들이 학습되어진,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학습되어진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It is just that, it is that, 뭐뭇이다. 그것은 단지 대절입니다. These animals did not learn them in a single lifetime. 그러니까 한 생애에서 그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생애에서 안 배우면 뭐 환생을 하나? 그 얘기가 아니겠죠? 자, they learned them. 여기서의 them은 이 task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들은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Over thousands of lifetimes. 수천의 일생에 걸쳐. 그러니까 절대 환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여. 다시 유전을 얘기하는 거지. The evolution of animal behavior. 동물 행동의 진화는 does constitute a learning process. 학습의 과정을 구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조의 두가 되겠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두는 당연히 수화 시제 일체는 지켜주고. 그래서 이러한 강조의 두는 간단하게 정말로 자,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는 이게 ing 진행 시제 이게 아니라 학습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By the species. 종에 의한 학습입니다. Not by the individual. 개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에 의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전을 뜻하는 거야. 유전.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 동물 행동에 진화는 학습의 과정을 구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한번 한번 한번에 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한번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전을 통해서 연결되어 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The fruit of this learning process are encoded in DNA. 이러한 학습 과정에 이럴 때 fruit, 결실은 DNA에 암호화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DNA에 새겨져 있다. 쉽게 얘기하면 DNA로 물려 받아진다. DNA 속에 그게 유전자 그거죠. 이거는 각자 쓰시고 알아서 알아듬다. 그리고 알아듬다. 알아듬다. 알아듬다.